자, 여러분 프로그램이 점점 좋아지니까 뿌듯하시죠? 뿌듯한 그 느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는 배열을 도입해서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정리정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이라는 것을 도입해 볼 건데요. 배열과 반복문은 서로 선행 후행 관계가 아닙니다만 배열, 반복문은 서로 같이 쓸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아서 저는 accounting array app.java라는 이 파일을 복사해서 저것을 이제 개선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accounting array loop loop가 이제 반복문이라는 뜻이거든요. OK 자, 그리고 이 파일의 클래스명을 또 바꿔야겠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음... 요거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우리 동업자가 세 명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세 줄이지만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엄청나게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동업자가 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투자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만 줄이 나올 것이고 이 화면에다가 각각의 사람들이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표시하는 저 코드가 한 줄이 아니라 1억 줄이다. 그리고 그게 만 명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코드가 많아질 것이고 그 코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반복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기 있는 이 세 줄은 사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데이터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divideRate라고 하는 요 배열 안에 값이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화면에 표시해야 될 데이터는 세 개죠. 즉, 세 가지의 작업을 반복문을 통해서 하나의 코드로 표현하는 모습을 마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 이렇게 분배하는 부분은 이렇게 뒤쪽으로 좀 빼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 지워버리고요. 요거를 한 줄로 바꿀게요. while 그리고 중괄호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while 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키워드인데요. 저 while의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는 녀석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몇 번 반복해야 되는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한테는 반복이 몇 번 필요하냐면 divided on the range의 값의 숫자, 즉, 세 번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반복됐는지를 i는 0 해서 i라고 하는 변수에 기록하고요. 반복할 때마다 i의 값을 1씩 증가시킬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반복한다고요? 세 번이요. 즉, i의 값이 divide on the rate의 length. 이렇게 하면 얘가 값이 3이 되거든요. 왜요? 이 값이 세 개니까. 3보다 i의 값이 작은 동안에 이 반복문이 실행이 되고 반복문이 실행이 될 때마다 여기 있는 코드로 인해서 i의 값이 1씩 증가하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격적으로 반복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에 대해서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반복문의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divide on the 1이라고 되어있는 저거를 rate로 바꾸고 여기를 i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일단 지워버리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는 것은 입력 값이 없기 때문이죠. runCompuration으로 들어가서 argument로 가서 10. 100.1000만 자, 이렇게 해서 실행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Divide on the Rates의 Rates는 그... 비율이고 여기다 이제 월급해주면 돼요. income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봅시다. 자, 실행시키면 이전과 똑같은 코드이지만 이전에는 어땠어요? 여기 있는 이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코드가 몇 개 있었어요? 자, 이렇게 3명이면 3개가 있었을 것이고 1억명이면 1억개가 있었을 건데 우리가 반복문으로 처리를 하니까 1명이건 1억명이건 프린트는 딱 한 줄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버그가 있다면 이 한 줄만 수정하면 1억개의 로직이 동시에 수정되는 폭발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문이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문은 배열과 단짝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에 배열, 반복문 같은 걸 나중에 언젠가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쓰려고 그러면 잘 안될 거예요 왜냐? 이걸 자신의 삶에 도입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내공이 필요한 거거든요 언젠가 될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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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